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한참 대선이 막바지에 오를 때 그때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가 수감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최적근인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이 아주 대선 임박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아마 친명계의 좌장 격인 정승호 국회의원의 사선 의원일 겁니다. 아마 그분이 감옥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녹음이 안 되는데 아마 그 입회했던 그런 교도관이 보고서를 남긴 모양이죠. 그 보고서를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때 나온 아주 명문이 이겁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입을 다무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신명계의 좌장인 정승호 의원이 수감 중인 김용과 정진상을 찾아가지고 면회를 하는 과정 중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됐어야 될 사람인 거죠. 지금 정도 보면 참 원망스러울 겁니다.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중요한 것은 표를 던지는 사람이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데 그거를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앞으로 그들이 세대하고 다음 세대에 얼마만큼 참혹한 비용을 치르게 될지를 그거를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그거를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저는 참 걱정이 되거든요. 내 후반전에 뭡니까 노후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고 자식들이 앞으로 고생을 얼마나 하게 될까 지도자를 자신이 못 뽑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아주는 시대에 세상을 살게 됐는데 그것을 지금 기성세대들이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그 길로 달려가는 걸 보면서 오호 통제라는 그런 표현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이때 이런 좌장 정승우 씨는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왜 이런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이게 뻥이 전혀 아니죠.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뭐죠. 8할 9할 정도가 여론이 어떻든 간에 표를 개수하는 자가 선거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이 책이 뭡니까 이 책이 표를 개수하는 사람들이 3구 대통령 선거결과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뭡니까 실수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한 책이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추론도 아니고 추정도 아니고 예상도 아니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날에 저녁 여름들 8시부터 시작해 새벽까지 무슨 짓들을 했는지 어떤 짓들이 일어났는지가 이런 짓들이 한 번도 뭡니까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이 앞으로 계속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데 그런 세상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이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절대 그거를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완악한 인간들은 자기들 세대에 조금 권력을 향유하겠다고 거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딱한 일입니까 제가 3년 동안 선거 공정성 문제를 운명적으로 만나 가지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 중차에 대한 일을 결국은 책까지 내게 된 겁니다. 인생이란 자체가 뒤는 되돌아 볼 수 있지만 앞비리란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선거에 3년을 투자할지 이런 책을 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성호란 사선의원은 당연히 뭡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정성호가 참 안 됐겠다 저렇게 생각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고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표를 세는 자가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나라가. 윤석열이란 사람이 이런 폼 잡고 뭡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런 저런 눈에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신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선 경기 양주가 구속수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정진상 정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만나서 회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유를 하기도 했지만 이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100%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근거가 뭐냐 표를 던지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정성호 사선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모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왜 다음 이야기를 안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공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표를 세는 자가 결정하니까 대화가 녹음되지 않지만 특별 면회 때는 교도관이 입회한다. 교도관이 입회하는데 이 교도관이 아마 입회하는 과정에서 아마 보고서나 이런 것을 남겼던 모양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접견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야기가 참 멋지네요.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대로면 우리가 일정한 수준으로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대로면 2026년도 대선에서 우리가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런 모든 종류의 근거는 뭔가 하니까 표를 개수하는 자 표를 세는 자가 모든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이런 근거가 이런 여러분들 소위 기본이 있기 때문에 정승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 정승호 의원과 정진상 김용시 간 특별 매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승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들을 회유한 것으로 한 정황을 확보했다. 조선일보는 정승호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연락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마 그 동네에 웬만큼 뭐죠 선거 빠꾸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고 하니까 아니 뭐 전세 사기는 세발에 핀 겁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분명히 된다. 꿈에도 이재명이 떨어질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꿈에도 이재명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못했던지는 이 내용이 다 이런 기록을 남긴 거죠. 어떻게 260만 표 격차가 난 선거를 24만 7700표로 줄였는지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뭐 다들 침묵하고 뭐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넘어가는 세상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사안을 보면서 중간중간 좀 반복하는 것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나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텀텀히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